자 그러면 부동산거래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보도록 합니다 교재 64쪽이죠 오늘 합격자 발표가 났죠 예상대로 많은 인원이 지금 합격을 했는데 중개사법에서 최근에 이례적으로 두 문제나 지금 구제가 됐거든요 마지막 40번 문제는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타났죠 축적이라 해놓은 바람에 그거는 모두 정답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타를 해도 안되겠죠 그래서 그건 큰 실수를 한 건데 어쨌든 정답 처리가 다 됐고요 그거는 시험장별로 잘못됐다고 고지한 시험장이 있었고 고지를 안 한 시험장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정답 처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거래 신고 사항 중에서 자금조달 계획 부분, 실무와 다른 부분,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복수정답을 처리했네요 그래서 합격자가 지금 최근에 2만 9천명이나 나왔는데 많이 나온 편이죠 그래서 합격률도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29% 정도가 합격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33회 때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이 있어야죠 기쁜 날이 물론 이제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꼭 그런 것 같아요 실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내가 그 시험과 인연이 없으면 그게 꼭 다음해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 포기했잖아요 사법시험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부동산거래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작년에 7가지 신설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설한 내용이 시세교란행위 단체 구성하여 중개 제한한행위 시세교란 목적 업무방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혁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5가지가 신설됐잖아요 특정 개혁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다든가 특정 개혁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됐다든가 그 다음에 대가를 약속하고 또는 시세보다 현장에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 행위가 이제 시세교란 목적 업무방행인데 이 신설한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거래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우리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국토부 장관이 나란히 일을 하시는데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탁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지금 해놨어요 이게 감정원이죠 옛날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이렇게 신고를 받아요 이거는 서면으로 받습니다 3년짜리 징역사유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럼 서면으로 신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시도의사 등록관층 등에다가 신고센터가 조사미 조치를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미 조치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층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조사미 조치를 해주고요 그 결과를 피드백해 줘야 돼요 그럼 이자가 요구했으니까 신고센터에다가 10일 내 그 결과를 통보해 줘요 그러면 결과를 신고센터가 받았잖아요 그럼 다시 신고인에게 통보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고 통보해 주고 국토부 장관에게 이것도 보고도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는 매월 10일까지죠 한 달 걸 쫙 모아서 매월 10일까지 끝 신고 접수된 거 다음에 처리 결과 등을 제출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거래소 교란행 신고센터는 숫자가 10으로 가요 나중에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부동산거래소 교란행 신고센터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기억나세요? 이 정부가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감독원을 아주 여론의 질타를 받았죠 아무리 부동산을 지금 못 잡았다 하여 감독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감독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부동산 뭐 이렇게 감독하는 국세청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있죠 국토부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는 바람에 결국 이건 철회했어요 철회했고 한국부동산원 있잖아요 한국감정원을 이름을 바꾼죠 부동산원으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감독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또 흘러나온 거예요 감독권을 계공한테 감독권을 주겠다 우리 협회에서 알아가지고 난리쳤지 않습니까 협회도 계공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데 감정원이 무엇이라고 계공에 대한 감독권을 갖느냐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난리쳐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철회하고 이름만 이렇게 그럴싸하게 바꿔놨어요 부동산원으로 마음에 참 안 듭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부동산거래서 교란행이 신고센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실무하실 때 되도록이면 금지행위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되도록 피해가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금지행위를 다 받고 이제 65쪽 개혁공사 등의 기본윤리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법 29조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법 29조거든요 거기 그 저 65쪽에 개혁공사 등의 기본윤리 그래가지고 양과로 1번 있죠 이게 우리법 29조 제1항이에요 개혁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에요 개혁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사 밑줄이고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해 밑줄입니다 신의와 성실로서 신의 성실의 밑줄이고요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공정 밑줄 업무를 수행해 밑줄 자 밑줄을 거기 다 걷는데 그럼 이거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누가 이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 정도만 감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개공과 소공은 전문직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소공이 전문직업이라는 명백한 증건데 개공과 소공은 전문직업이니까 전문직업으로서 증여해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무는 개공과 소공이 부담한다 그럼 중개 보조원은 이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보조원은 품위 안 지켜도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품위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나아가서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조원은 이 의무가 빠져 있어요 개공과 소공이 부담한 의무예요 그럼 품위는 전문직업에서 지니어야 될 품격과 위험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중개사험소 출근하시면서 출인이 있고 쓰레파짝 찍힐고 출근했어요 품위 안 지킨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요즘 남성분들은 깨끗한 간편목을 입으시고요 여성분들은 정장을 많이 하시죠 정장을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라 그랬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이 우리 법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 원칙이 있는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게 신의 성실 원칙 아니에요? 우리도 명문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이 뜻 아닙니까? 이른바 뒤통수 치지 말고 공정하게 중개활동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의 성실 원칙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 해석의 기준도 되고 있죠 그래서 개혁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29조 1항에 이렇게 두 가지 의무를 명문으로 뒀네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비밀루설 금지 의무가 있죠 이게 우리 법 제 29조 제 2항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있는 내용이 그 29조 제 2항입니다 자 읽어드리면 개혁공인인교사 등은 등,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에요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을 알게 된 비밀을 루설화해서는 아예 된다 개혁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자 그래서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물을 갖고 있죠 근데 비밀을 준수해야 될 자가 지금 개공등이라고 등장했어요 그럼 개공등이란 표현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등장했죠 개공등이란 표현이 5번 나오거든요 이중소속에서 나왔고 결격사에서 나왔죠 다음에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대상에서 나왔고 그리고 여기 비밀준수무에서 나온 거예요 5번이 나왔습니다 중개업 종사하는 자 전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루설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은 전문 직업인은 아니지만 비밀준수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밀준수는 반드시 시켜야 될 의무는 아니에요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한 이기죠 그래서 우리 법상 중개 대상물 정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시킬 의무가 서로 충돌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고지 의무가 우리는 먼저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이거하고 비밀을 시킬 의무가 충돌하면 확인 설명 의무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됐거든요 이 사실을 매도인이 숨겨달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끝낼 거다 그러니까 숨겨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중요 사실을 매수인한테 고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지 의무가 먼저예요 그래서 안 지켜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또 다른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상 우리 개혁공사 등이 증인 출석이에요 그럼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증언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비밀 안 지켜되고 세법상 세무주사를 당하잖아요 그럼 세무 공문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킬 의무가 없죠 그리고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당연히 이건 비밀로 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 언제까지 지켰느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업을 개공이 폐업을 하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임원사원이 직을 사임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개공 등께서는 대두료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어야 되죠 말하고 싶어서 병나십니다 저기 담양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담양은 왜 가요? 대나부 숲에 그러니까 어쨌든 죽을 때까지 지켜렵니다 그럼 이것을 위반했잖아요 우리 교재 이 내용은 없는데 1년 이하의 적도는 천만원의 벌금이에요 이거는 1-1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거기 반의사 불벌죄만 나와 있죠? 이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자 이렇게 씁니다 반의사 불벌죄인데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에요 그럼 이 의사가 누구냐 비밀을 누살랑한 피해자예요 비밀을 누살랑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개공 등이 기피반상을 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해버리면 처벌을 못하게 돼요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 폭행이 있어요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폭행죄가 사람 지역 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경찰관이 그러지 않습니까 피해자하고 합의 봐라 폭행이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그래갖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합의서가 딱 제줄되면 폭행으로 절대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비밀로 설죄가 그런 죄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 표시하면 이때는 처벌을 못해요 간만에 이번 32회 때 이게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비밀로 설당한 피해자가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럼 처벌 된다 안 된다 처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돼요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았다 않는다라고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비밀로 설죄는 이 정도 이해 되시는데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있잖아요 이게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고지를 해야 되느냐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하여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화재 이거 고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지하는 게 맞겠죠 이건 실질적으로 화재 사건 미고지로다가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공이 손해배상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그게 뭔 사건이었냐면 그 처가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갖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 처가 참다 못해갖고 아파트에 불을 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인테리용사 싹 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걸 개공이 중계한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를 산 손님한테 이 화재 사건을 말을 안 한 거예요 고지 안 한 겁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 손님이 알게 됐어요 왜 고지 안 했냐 그래갖고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했습니다 개공이 일정 금액을 배상해라라고 판결 나갔어요 고지해야 되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럼 화재 사건 고지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 물건에 강력 사건이 터진 적이 있다 뭐 살인사건이라든가 여성 관련 강력범죄가 터진 적이 있다 이런 사실을 고지해야 되느냐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물건을 얘기를 못 듣고 못 듣고 들어갔다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우리 법 취지가 물건 정보에 대해 알고 있다면 고지를 해라는 게 취지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우리가 실무하면서 제일 피곤한 게 뭐냐면요 손님이 아침 저녁으로 중개사무소에 문화를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피곤하죠 왜 얘기 안 했냐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피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물건을 받을 때 가격을 아예 확 쳐서 받아야 되고 손님한테 고지하는 거죠 이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이 싸게 나온 거다 괜찮겠느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진짜 헷갈리는 게요 그거예요 물건에서 계속 비과학적인 사실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남자가 싫음 싫음 알다가 한 3개월 만에 사망한다든가 또 잠잘 때 계속 내발래라 내발래라 해갖고 처녀가 자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고지해야 될까요? 고지를 해야 되겠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나중에 그거 못 듣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고지하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상담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참 저도 머리카리 쭈뼛었는데 우리 그 합격자였어요 오래 전이죠 오래 전인데 우리 합격자께서 그 동네에서 개업을 한 게 아니고 딴 동네 가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중계였대요 이게 첫 중계였는데 지압방의 아가씨를 소개했대요 그래가지고 장금치고 입주 다 끝났는데 한 15일 정도 지나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경찰차 와있고 난리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가씨가 자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우 멀쩡하나시고 왜 죽었을까? 그러고 아주 그렇게 딱 보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더래 여기 또 죽었어?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벌써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유족들이 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어떡하느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거 그거 몰랐지 않느냐 그 동네에 처음부터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몰랐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복 빌고 조용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히 끝났거든요 그런 일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은요 제 개인 생각인데 그런 집들은 아주 기가 무지하게 세신 분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눌러버리면 되죠 기를 그죠? 그런 분이 누구? 무속인 그런 분들이 더 셀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천도세를 지내줘야 되겠죠 이제 편히 가시라고 그죠? 자 농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밀준수의무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되도록이면 고지하라는 게 취지예요 우리업 취지가 자 그래서 비밀준수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자 66쪽이에요 이제 확인설명의무로 들어왔는데 이제 핵심 중계행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중계살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지금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확인설명의무인데 중계가 완성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계가 완성되기 전이었다면 확인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했고 중계가 완성된 후였잖아요 후라면 이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의무가 지금 현재 핵심 중에 이 두 가지 의무가 일단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법 제25조 거기 양과로 1번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의무입니다 이게 우리 법 25조 제1항이에요 잠깐 읽어드리면 개업공인인교사는 여기서 끊어보시죠 중계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계가 완성되기 전에 여기서 끊어보시고 일정사항을 확인하여 여기서 끊어보시고요 이를 해당 중계산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계 의뢰에게 여기서 끊어보시고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여기서 끊어보시고 토지재장 등기상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설미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한다 자 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이게 그러면 확인설명의문데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속해요 자 확인설명의무에요 개업공인인교사는 중계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계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에 이 토지재장 정보를 확인을 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계의로 인이죠 성실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end죠 그 설명에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확인설명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끊어봤습니다 나중에는 밑줄을 쫙쫙 글 건데 그러면 지금 출발을 개업공인인교사는 이렇게 출발했죠 그럼 의무의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개공이라는 얘기죠 개공이 부담한 의무고 이 행위를 우리 소속공인인교사는 할 수 있죠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소공사는 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공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의 주체는 개공으로 봅니다 소공은 할 수 있어요 소공도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라고요 중계가 완성되기 전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바꿔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 헷갈려 합니다 중계가 완성된 때 그럼 틀렸어요 완성되기 전 당연한 얘기죠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요 쌍방이 아니죠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해요 하거나가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그 삶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면 근거자료가 뭐였느냐 중계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고 있으니까 중계대상물 관련 공부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상 증명서 등 각종 공부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식호피간에 공부하는데 시중 18개 공부를 하나로 통합해서 만든 거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잘 안 씁니다 너무 불편해 발급받을 때 일사펠리라는 사이트에서 이거 발급받거든요 일사펠리 이게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인데 우리 정부 사이트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안이 아주 진짜 너무한다 싶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불편해서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비가 또 천원이나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부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돼요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어요 이게 바로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 의무를 다 봤고요 그 판례 태도는 이제 후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될까 이게 있거든요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 67쪽이 나오죠 자 그럼 확인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확인설명 사항은 지금 현재 동그라미 1번이죠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구조 등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사항의 밑줄 쫙 그러면 소재지, 면적 같은 게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일단은 대장을 제시하면 설명해야 되겠죠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동그라미 2번은 여기 PPT 자료에는 여기 9번에 있죠 9번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입지 조건인데 이게 주변 환경이에요 주변 환경 그러니까 도로 몇 미터 폭 접하고 있느냐 대중교통수단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또 시장은 얼마 떨어져 있느냐 학교는 얼마 떨어져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돼요 이게 입지 조건이 주변 환경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고 다음 동그라미 3번 교재로 갑니다 지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구, 승강기, 설비,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설물의 상태는 여기 PPT에는 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인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수돗물 잘 나오는지 배수는 잘 되는지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지 파손은 됐는지 이걸 다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4번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러면 이거는 지금 7번에 있는데 벽에 근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죠 다음에 5번 교재 5번이에요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지금 암기해서요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을 얘기한다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조량은 어떤지 공사장이 있는데 소음은 들려오는지 그리고 지하철 지나갈 때 진동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 조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 주변 환경이고요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2차권 등 중계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이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제시해야 되죠 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 채권, 채계액 얼마 잡혀 있습니다 어디 은행이 잡고 있네요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7번 토지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를 설명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공법상 제한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는데 이때는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8번이죠 거래 예정금액 설명해야 돼요 거래 예정금액 장차 얼마에 그래갈 거냐 거래 예정금액 브리핑할 때는요 FM들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손님께서는 얼마에 내놓으셨다 현재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다 내가 나름대로 평가해 본 결과 이 물건은 얼마에 거래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해야 돼요 이게 FM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그냥 브리핑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계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지금 PPT는 4번에 있죠 중계보수 금액뿐만 아니고요 산출내역까지 모두 브리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계보수는 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라고 브리핑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해요 보수는 지금 산출내역까지 모두 브리핑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손님이 물어보면 대답을 경우 해 주죠 그죠? 돈 얘기하는 걸 상당히 우리네 인심이 꺼려하는 거죠 나만 그런가? 근데 우리는 프로답게 보수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세요 미리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후일 장금치고 그럴 때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보수 얘기를 미리 정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이죠 중계보수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취득의 밑줄이고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밑줄이에요 부담하여 할 조세의 종류 밑줄 조세의 종류 밑줄이죠 그러면 취득 관련 조세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세율까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설명에 대한 사항 여기까지가 이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두음자를 따서 모두 암기를 할 거고요 이 사항이 암기가 돼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설명서 있죠 잠시 후에 하게 될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암기해야 되거든요 이게 암기가 돼 있으면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을 쉽게 우리가 비교죠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나중에 암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중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계획공사 있죠 전속을 체결한 계획공이 공개할 정보가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읽어봤으니까 기억에 남아 있죠 그러니까 전속 계약 제도를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그 전속 계약 제도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전속 시 공개할 정보 그 내용은 교재 지금 어디 있느냐 공개할 정보 없었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교재에는 없나? 공개할 정보가 이 교재에는 없구나 그죠? 그럼 나중에 이건 다시 보죠 공개할 정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확인설명사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럼 67쪽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 계약공사는요 이거를 성실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사할 때 이거 제대로 조사해서 브리핑 제대로 안 하면요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조사할 때 이게 한계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중계를 의뢰받았는데 단독주택은 하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현장 납사를 갔어요 조사하러 갔는데 중천장을 새로 싸겠더라 그러면 비가 새가지고 팔려고 중천장을 새로 했거나라는 짐작이 되죠 그럼 지금 현재 물 새고 있는지 한번 이거 보자 뜯어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면피권을 줬는데 이게 면피권을 줬는데 이게 바로 상태에 원한 자료유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실무상 우리가 이 하자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개업을 할 때는요 저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개업을 하고 권장을 해드려요 아파트가 비교적 하자 사고가 들라거든요 근데 일반 주거지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다가구가 많은 이런 지역에 개업을 하면요 일은 아주 빡시게 배웁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루고 보니까 근데 손님한테 그 하자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립니다 그래갖고 아예 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개업을 하고 점차 이제 영역을 넓혀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내려가는데 지금 이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에요 이건데 우리는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을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손님한테 브리핑 나가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면피권을 준 건데 그러면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이제 이 권리 이전 의료인이죠 매도인 임대인이에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꼭 요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요구를 했으면 이 자가 주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한 다음에 브리핑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불응했잖아요 불응 시의 조치를 주어야 돼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했는데 만약에 요거 매도인 임대인이 불응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사실을 취득 의료인이에요 취득 의료인한테 일러야 돼요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주셔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셀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손님이 안 줍니다 나중에 꼭 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거래돼요 안 돼요? 거래 안 되죠?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다 올 수리했다 올 수리 이거 그러니까 손님 지금 어떤 손님 저녁에 6시에 또 오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동일학도 넣고 가시라 있는 대로 그러니까 200이든 100이든 넣고 가셔라 그럼 내가 물건을 잡아놓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손님한테 시달리지 말고 FM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일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손님한테 내 물건처럼 내가 세를 얻고 내가 사는 것처럼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입장에서 손님한테 브리핑을 해 그러니까 성의를 다 한다는 얘기죠 성의를 그럼 이제 간단한 예로 뭐 상가 같은 걸 저는 많이 했으니까 이 상가를 이 손님한테 이제 투자를 하시겠대 그럼 이 상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공실이 생길 것 같아 그럼 나는 손님한테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투자하는 데 좀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손님이니까 상가를 찍어 갖고 왔는데 어떻겠느냐 이 물건 뭐 나온 것 같던데 근데 우리도 물건을 갖고 있다 있는데 이런 상가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브리핑을 해요 그럼 이 손님이 이걸 듣고 내 말을 듣고 아무래도 이 지역의 전문가니까 앞으로 관망세를 더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물론 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 손님이 나가가지고 내 말을 듣고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다른 중기업소에 또 간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중기업소에서는 이 상가를 적극적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나중에 손님이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이런 딜레마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내 일처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손님이 우리 말을 믿고서 그런 식으로 따라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꾸 일을 하다 보면 이 손님 나와가지고 다른 중기업소가서 기약해버려 그러면 손님 놓치고 물건도 치는 거예요 열받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손님 나중에 손해보든 말든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참 안 좋죠 난 이런 게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실물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갖고 이렇게 손님한테 했는데 손님이 딴 데 가서 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상처 입어요 상처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무 강의를 할 때 출근할 때 감 빼놓고 출근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작 나는 실물하면서 나는 놓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손님하고 거리는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을 주지는 말라고 그러죠 저도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손님한테 이렇게 브리핑 원칙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좋은 물건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삼사 합산 가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손님이 트러블 걸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뭐라고 너 큰소리 쳐버리지 소송할 때 마시라고 그냥 어? 막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어 상태와 난 자료 요건이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등의 확인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상 일단은 손님한테 신분증을 어 제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계약을 할 때 손님 신분증을 카피번호를 남겨놔요 이 손님이 왔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카피번호를 남겨놓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워낙 민감하잖아요 개인정보가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 그 주민증 왜 카피하냐고 막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우리 계약할 때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어 일단은 어 카피를 해놓는 거고 한 달 지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폐기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손님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슬쩍 계약을 할 때 신분증 보자갖고 달락해갖고 슬쩍 실장님한테 던져갖고 실장님이 카피를 싹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 우리 그 파색이 있죠 파색에다가 카피한 걸 갈아버리지 그냥 다 근데 사실은 한 장 남겨놨지 미리 그래서 어쨌든 신분증은 우리가 카피본을 남겨놓습니다 실무에서 자 그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그럼 이제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개혁공사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확인설명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이게 나오고 있는데 교재 67종 맨 밑에죠 맨 밑에 자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인데 요거는 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죠